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어우 아직 불이 안 죽었잖아 어어 라기잼은 그래도 빨리 만들어져서 쑤 어? 정신력도 오르네? 아 오 오르네 오 일단 저기서부터 끝까지 쭉 돌아보자 겟수로 따지면 가장 소비가 개수로 따지면 가장 소비가 많은.. 저.. 잡초가 없으네.. 어.. 설마 얘네들.. 펭귄은 잡으면 뭐 고기도 안 주고 뭐.. 깃털만 주나 그랬던 것 같은데.. 잡을.. 그게 없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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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이게.. 한.. 15일.. 일주일 기점으로 한.. 5일 겨울이고.. 한.. 이틀.. 봄이고 막 그런거 아니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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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벅가 뱉고가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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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산채로는 못잡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만 더 있으면 모닥불 한번을 필수 있으니까. 이동거리가 조금 늘어날텐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 내일 낮에 한번 여기까지 도전을 해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파로라. 보파로라도 있으면 비닐을. 비닐을 구하였을텐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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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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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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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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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팍팍 떨어지네 일부러 정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니 자 내일이면 정신력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좀 빨갛게 해 놓고 돌을 됐다 거미한테 가서 조금 앵기면서 정신 좀 떨어뜨리고 아 이럴 때 악마의 꽃이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이럴 때 거미야 야 이렇게 하면서 정신력을 잠깐만 얘 죽이며 그러고 보니까 너 괴물고기 주지 않냐 애기 야 괴물고기 줘봐 괴물뚜고기 먹으면 오케이 이거 생으로 먹으면 정신력 확 떨어질 텐데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좋아좋아 이건 가까이 써도 안 이게 안 떨어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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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꺄아아아아아아악 떠오지마아악 워킹케인 있으면 이거 혹시.. 그냥 잡을 수 있나.. 안되네 안되네요 쌩고기 먹으면 정신이 잘 떨어지니까 겁나게 잘 도망가네 부메랑 쩔 퐁 cough 이게 배가 완전 고프면 확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야 정신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다니 뭔가 이상하다 위장이 선이 되어버렸어 완전 초고라들었어 이게 뭔 소리야? 코코아님 어서오세요 정신력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 혹시 이 소리 디아크로스 소리는 아니겠지? 설마 그러면은 바로 도망가야 되는데 갑옷을 딱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아아아아 나이씨 야 우와 뭐 저런 개똥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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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있어 야 나 미치겠네 아 뭐 저런 개똥같은 개똥같은 애가 있어 아 나이씨 아 나이씨 왜 짜지 이 근처에 있으면 좀 따타려나 다 부셔버렸어 다 부셔버렸어 쟤는 상대하고 있는게 지금 바보야 만약에 상대한다면 밧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옷을 할려면 가야 그냥 가 어쩔 수가 없다 선돌 입방류 신차객님 어서오세요 와 디오클로스가 나오냐 갑옷이라도 지금 이게 좀 충분해서 갑옷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한판 붙어보는건데 그러질 못하네요 쟤 죽여봤자 뭐 득되는게 하나도 없어서 쟤 꽉꽉 떨어뜨려야죠 빨리 빨리 떨어뜨려야 되나요 아 정말 안 떨어뜨려 틀났어 한번 썼어요 지금 아 이거 먹으면 또 정신력 또 올라갈텐데 아 아 조금밖에 안 올라가잖아 이것도 야채 볶음 이거 별 필요가 없구만 야채 볶음 야채 볶음 야채 볶음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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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은 정신력을 떨어뜨리죠 버섯 먹으면 쌩으로 아 여깄다 버섯이다 좋아 좋아 가자아 아 드디어 통과하겠네 일단 좀 불 좀 쬐고 일단 좀 불 좀 쬐고 야채 볶음 버섯 또 있나보죠 부어서 먹어야 되는군요 빨간색으로 버섯 버섯 저녁이 되길 기다려야되나?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빨라 와우 아이고 에이 나이스 몰라 이거 지금 여기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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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헤이 거기다 오케이 된 것 같은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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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꺼지기 전에 불 꺼졌을 것 같은데 왠지 아 불 열도 안 놓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제발 꺼져있지 마라 제발 제발 불 꺼져있지 마라 꺼져있어 아 꺼져있어 좋아 자 휴 아 맞아 차가운데 큰일났네 지푸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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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다트잖아 여기 무덤 있는데잖아 아이고 아이씨 와도 꼭 이런데 왔냐 빨리 그 anu 불떼기를 자 쳐야 되던데잏 울탄 일단.. 일단 아무데나 지어 일단 지어 후.. 지금 위에는 지푸라기 없을 것 같아 어어어어 아유 진짜 가 임마 블로우 다트 아멘 어 Coconut 어 지금 일단 소리가 나오네 잠시만 일단 저거 불 꺼질까봐 한번더 넣어놓을게 근절좀 돌아보자 어 롱시트다 좋아 아이 13%짜리잖아 어 이거 위쪽은 아닌거같은데? 위쪽 아냐 탐탐탐 자 빨리 뜨거워져라 자 여보소 아 아 그 돌지역이래 왕 어우 스.. 이쪽 근처를 된 것 같겠다 어..이 seam 화운드지역 인데? 겁나게 많았는데, 화운드가? 오지만! 오오오오오!! 외쳤어 cioè, 화운드..잡아서, 고기를 쏘야겠다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지프라이가 있으면 마음 좀 놓이죠 그래도 그리고 정신력을 좀 회복하..회복..아 뭐야.. 텐트를 만들어서 과연 과연 야애들 죽은 애들이 많네 죽은 애들 굉장히 많구나 아 이쪽 이쪽에 있나 여기다 여기다 이 근처다 자 땡하나 말자 무기도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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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지마 도끼 버리지마 도끼는 버려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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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베리스크가 정신력을 확 낮춰버려서 통과하려면 30대 통과할 수 있죠. 여기 말고 한 시즌만 더 하면 끝나는데 체스터가 그립다 체스터야 13%짜리라도 아쉬운데로 가지고 있긴 한데 다른데 같으면 이거 태워버렸지 거기 버팔로 있네 버팔로 한 마리 잡을까 버팔로 한 마리 잡자 아 근데 그거 잡으면 놀 데가 없네 아니다 이거 버리고라도 잡아 쪼끄만이라도 얘네 한 마리 잡으면 털이 3개 나오지 않나? 그러고 오우 저거 뭐야 이걸로다 없어 어 아 이거 꽃 따가지고 정신력 좀 회복해야겠는데 좋아좋아좋아 이 생각을 왜 못하고 있었지 이제 행들로 어어 되서 장거리 공격에서 짜증나요 막 또 도망가면서 장거리 공격 해 후 후 후 후 후 야 풀떼기 정말 억다 거짓말 아 한번 텐트 하나 만들어서 좀 회복 좀 하고 갈라고 했더만 어? 어 여기 잡혀? 일단 밑으로 가야되나? 아냐 위야 위 밑은 아니네요 위야 어 위야 위야 띵 하나 발견하면 뭘 버려야 되는데? 어어 여기다 아이고 아이고 쓰아 나무를 좀 하자 어메 아이고 아이고 여기 근처에서 왔는데? 어? 어? 다시 약해지고 있어 아 여기 아닌가? 이쪽인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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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이거 안채고 나왔나? 안채고 나왔나보네 아 아까 안채고 나왔나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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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려면은 이런것들이 지금 다 다 버려야된다는데 나중에 띵때문에 어우잠마 위야? 저 어디야? 아 이쪽인가? 저쪽인거 같다 그런거 같다 그런거 같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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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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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하나 발견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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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도 한 번 좀 가보죠 혹시 모르니까 워킹 케인을 준 이유가 있었구만 한 곳에 머물면서 겨울을 나는 판이 아니야 이렇게 하네요 계속 움직이는데요 어 있어? 여기도 있어? 어우 더 가까워 어우 좋아 이번에 띵 발견하면 뭘 버려야 되냐 좀 더 약해지는 것 같다? 일단 좀 한 바퀴 돌죠 아 돌기 전에 그냥 이따 띵부터 찾자 맞아 이쪽 아래쪽이야 지금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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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프 오지마 오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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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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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가위마 오오 무서워 오오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왜 이렇게 빨간색이 안되냐 화력이 부족한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글루 있는 이쪽에 하필이면 풀떼기가 많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미쳐버리겠네. 일단 나무를 해서 어디 있는지 일단 알았으니까. 저기를 정리하려면 밧줄 떼기가 좀 필요하거든요. 갑옷도 좀 만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여기는 이글루가 있어서 이쪽 지역으로 가보죠. 돌아서죠. 아래쪽으로. 아 저기 어디까지. 산책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. 빗어먹으려고. 오 여기 부활장소다. 아 저거 진짜 참. 부활장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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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요. 자 일단. 여기다가. 아 나 미치겠네 저거. 아 나이스. 그래서 모두 그곳으로 너. 너도. 여기가 뭐지. 나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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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passer. 그리고. 어째서. 어. 이제. 지금. 이제. 왜. 또. 어쩌죠 조금만 있다가 아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네 야 이리와 손 날라고 아 이건 뭐야 어? 어? 톰... 스... 왜 버려 거기가 더 중요해 어휴 저 꺼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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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휴... 어... 아 모르겠다 어 빨갛게 일단 달고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역시 이게 창이라 하루 종일 때려야 되네 오 일단 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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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가 깨졌어 어 야 야 아 치사하게 한 대씩 쐬리고 도망가네 일단 이거 두개 두개 넣구요 됐지 대리석 안돼 안돼 대리석과 모습 대리석은 지금 상황으로 좀 모를텐데 일단은 이거 뭐 입구를 찾긴 했는데 좀 더 가보자 이쪽으로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점점 요리도 한번 손 만들고 해야될 것 같애 좀 더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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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설마 이게 여기까지 지금 반응하는 건가요? 아니 그런가요 씨 어 여기 왔구요 이쪽이 지금 하나 찾았고 이 밑에 하고 위에서 하나씩만 더 찾으면 되겠는데 어 풀떼기 버팔로가 요기 이쪽에 있었지 음식 좀 만들어가죠 숯을 저기서 구한 다음에 아 이거 불 붙이려면 횃불이 필요하구나 아 이거 또 만들어야되 아 야 활활 살아 아 아 아! 아! 일단 놓고 아! 창을 놓으면 안되지 너무 먼데? 아 이거 어떡하지? 저기서 일단 만들어봐 어! 나와 놓은게 돌인데 그리고 그러면은 표시가 됐죠? 그죠? 너무 가깝다 탁 있다 사냥 사냥 버팔로를 때려잡죠 버팔로가 있을텐데 멋있다 이리와 다행히나 애들 자고 있었어 프레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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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임 후레임 에이 아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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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갑옷도 안임었잖아? 아 어차피 에너지가 좀 달더라 어 뭐야? 뭐랄까? 오케이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? 어 좋아 가자 이 정도면 뭐 미스스 몇 개면 안 되겠지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이거 했을걸 너는 코어? 아..잠깐 비니 모자를.. 한 번만 할까? 아..잠깐.. 열한 개라.. 살짝 위험하긴 한데.. 아.. 아.. 좀 더 얻을 수 있어야 되나? 풀떼기 여기 풀떼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피통이 지금 조금 걱정돼서 한숨 자야 될 것 같아요 어어 야 풀떼기 정말 없더라 아 왜 이걸로 텐트를 못 만들지? 이걸 텐트를 만들면은 훨씬 더 푹친푹친하고 좋을텐데 풀떼기가 없는데 에너지 채우는건 포기해야 되나? 정신력은 뭐 꽃으로 채우면 되는데 혹시 풀떼기가 혹시나 자라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역시나 풀떼기는 자라있지 않았어요 아 이거 풀떼기 뜯어 뜯어오고싶다 아 그냥 아 이거 피 어떡하지 여기 혹시 풀떼기가 없어 없어 돌지역이라 가죠 그냥 가 가 가 아 나무좀 하고 열두개면 딱 텐트 어 잠깐만 이거는 체스터 잖아 아 저거요 여기 어드벤처 하는 중이라서요 아 피통이 조금 걱정되긴 한데 쯧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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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 빨리 빨리.. 야.. 겁나게 안되네.. 일단 걱정이긴 한데.. 힐링셀브 좀 좋은가? 야.. 야.. 거미들도 거미들도 놀이가 갔네.. 뭐야 에너지가 더 달았어 어어헤헹헤rophy 힐링 살구 내놔 아이씨, 내놨다 내놨는데 이게 얘 거미교도 유리가 가능하네? 그냥 되는거 같구나 어떤걸...이거...이거 태워지나? 안되죠? 힐링셀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채우자 가자 으흠 어... 가도록 하죠 어...이게...브메랑 했지나? 근데 10%야 쓰읍 근데 10%야 쓰읍 아이고 아이고 아씨 에너지 아이씨 빨리 가자 자, 빨리 이것을 탈출하자. 오케이.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. 밑에는 지금 갈 데가 없죠.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. 자자자자. 좋아. 이 근처에 딴소리야. 어디야? 이쪽 오른쪽인가? 오른쪽으로. 좋아. 어디야? 어디야? 라이트? 아, 왜 불 한번 집해야겠는데? 어. 하얼발 타올라라. 좌우. 자, 이제 다가오는 거니까. 네. 조금씩을 다가오는 거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그렇지. 네. 조금만 더 이쪽에 있나? 아 도대체 어디있는거야? 위인거같은데? 뭐지? 아까 계속 그대로 갈걸 오케이 맞아맞아 아 여기 어딘가 있는데? 아 뭐야 이쪽이다 이쪽이다 아 여기있다 링댕 그냥 가져가고 아 다른데 또 길있나 좀 보자 없지? 하나를 더 터져야하는데 하나 야 이게 왜이렇게 크냐 이게 하나 빨리 빨리 찾아서 빨리 나가자 여기 빨리 빠져나가자 풀때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? 잠깐만 여기 다 없으면 이쪽에 혹시 가는길이 꼭 있어야되는데 여기도 없으면 하나를 더해서 어디서 찾는건지 감이 아닌데? 넘는 Flynn 없는데 어 잠시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혹시 이쪽으로 가볼까 빨리 다 태져라 없을것같았네 왠지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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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구나 없어 없어 자 여기도 없으면 분명히 지금 한군데를 안갔는데 어딘가 길이 연결되어 있을거야 여기로 어? 여기 왔구나 나 근데 다 돌아봤지 여긴 없어 띵앙 어디갔지 설마 이쪽에 있는건 아니겠지 설마 이쪽에 있는건 아니겠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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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도 여기도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요 지금 네판째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워킹케인은 꼭 가져가야겠다 다음판에 아 아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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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쪽에 있어라 아 이쪽에 있어라 오케이 아 아닌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여기를 끝까지 안가봤나? 아 그러네 저쪽 끝까지 안가봤네 자 하나만 구하면 다음 세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아 여긴 정말 싫다 지푸라기가 너무 없어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아까 여기 가다가 뭐때문에 그만뒀었지? 아 또 디어클럽스 나오려고 하네 소리가 디어클럽스 소리죠 괜찮아 난 본거지가 없잖아 시작하자마자 한 이틀째인가 만에 2,3일인가 만에 디어클럽스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만들어놨던거 다 부시고 몇개 안됐지만 그래서 여기는 어 뭘 만드는 곳이 아니구나 떠돌이 인생을 해야되는구나 라는 생각하에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에게 안주는 사치야 한 마리 떠도는 야생마처럼 자 거기다 온거 같네요 잠깐만 야 거기다 온게 여기잖아 뭐야 야 이런게 어떻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없구요 여 여 여기로 갈 데 없을걸 없었을거야 저기 어 잠깐만 여기 연결되는 데가 있다 어 저기 연결되는 데가 있네 저기구나 오 잠깐만 지푸라기 지푸라기 무성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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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죽여줘요 죽여줘요 아휴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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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져라 눈빛 네 무한개홀이에요 자 이쪽으로 빨리 빨리 뛰어가자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나무도 좀 해야겠는데요? 두개만 해가지고 두개만 조아 어우 잠시만요?